작반짝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만난 거라고 생각하니까 상처 입어도 연말 가는 마진천 대키라메이자 아직 새야야 스케치북에 무심코 시작돼서 어디까지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두근두근 거리는 상상이 애인지 꿈을 그려봐도 바깥세계로는 빠져나가지 못한 채 사실은 고 좀 더 고 주의의 신경을 쓰지 않고 외쳐보고 싶어 달려보고 싶어 그렇게 느꼈다며 기라매고 미래가 시작되는 바람을 잡고 더 상승해 반짝거리는 키라메탈 좋아하는 것을 믿느니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 우리들은 만난 거라고 생각하니까 상처 입어도 연말 가는 마진천 대키라메이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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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